모든 생명에 근원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시고자 하시는 그 작정함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많으나 기도하는 자는 적습니다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 말씀과 씨름한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주님 붙잡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소망하는 세음교회에 어린아이보다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양류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종교생활이나 형식적인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 개인을 향한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만 과연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정성과 뜻을 다하는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기 하 9장 11기 하 9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우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라함 가까운 구르비탈에 치니 그가 무기 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돌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위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신에서 장사하니라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우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구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우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이 죽은 너 시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의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듯이 나냐 하듯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메 그의 비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지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왜 이거 이르되 이런 여하께서 그 종 뒤집사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걔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셔누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유다왕 아시아왕과 북이스라엘의 원흥이 원흥이 되는 이세벨이 죽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바시라고 하는 네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남유다의 왕에서 경건한 왕으로 속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좋은 평을 받아서 그 왕의 자리를 마무리했던 그런 왕이죠 우상숭배를 근절하고 여러의 개혁들 종교개혁들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한 사람이 여호사바시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하듯이 여호사바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완벽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남유다의 나라를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자신의 남유다를 더 왕으로서 단단하게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경제나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시작하는데 그때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흡왕이었어요 그 아흡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을 위해서 또 아흡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줬고 이미 하나님은 되게 노한 상태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남유다의 여사밭은 그걸 잃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보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 여사밭의 실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사밭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버렸어 그냥 아흡과 손을 잡는 데까지만 갔으면 괜찮겠는데 정략 결혼까지 시켰어요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흡과 이세벨의 딸 아달라와 둘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정치적인 동맹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세벨의 최후가 나오잖아요 이세벨의 딸이 아달라거든요 여호람과 아달라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그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오늘 죽었는데 요호람과 아달라의 아들이 죽은 거죠 이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 위치에 내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걸 두 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은 나의 일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밝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의 그의 모습은 그냥 나이고 내가 단지 교회 가거나 또 성도들을 만났을 때 살아가는 모습은 또 난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로 이렇게 나누며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건데 여호 사바시라고 하는 이 왕은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신앙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실수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대를 잇고 안 좋게 되어진 일들이 이어지는 거죠 오늘 27절에 유다왕 아시아 얘기를 하는데 왜 여호 사바시를 이야기 끝내느냐 하면 여호 사바시 아시아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아시아의 아버지가 요호람 엄마가 아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시피 그 여호람이 정려학교론에서 맺은 남유다의 여호람과 아달라 그런데 여호람이 죽죠 여호람이 죽고 아달라가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의 족보를 보면 여왕은 딱 아달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라로 인해 가지고서는 뭐냐면 다윗 왕조의 씨앗을 다 멸절시켜 버려지는 유일하게 그 중에 한 사람만의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이런 지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한 그 한 번의 실수가 완전히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씨를 다 멸절시킨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람의 군대 장관 예우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그동안 우상순배하며 북이스라를 덜입혔던 아합 왕조를 다 뭐예요? 청소하게 만들죠 아합 왕조를 다 청소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 청소할 때에 남유다의 아합과 손을 맺은 그 왕 그쪽도 다 뭐냐면 청소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는 여호람까지 청소를 했는데 그 아내가 그 팀을 파고 남유다의 왕비가 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이어지죠 참 끈질깁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깊은 뿌리를 두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살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름 부은 예우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조를 다 멸전시키고 예우가 왕이 되어주죠 그런데 이 예우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남유다의 아까 여호사바처럼 그런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줘서 우상 숭배를 다 청결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계획을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우가 여호사바처럼 실수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실수로 해요 하나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존재했던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만든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척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왜 제거하지 못했나 아마 그 예우의 마음 안에 이거는 우상이라 보지 않았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신령한 것이 있어 다른 우상은 다 제거했는데 금송아지만은 제거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죄악의 뿌리를 남겨놓는 것이 하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다른 이방인들과 손잡지 말아라 너의 국력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예우는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요 그것도 그냥 동맹이 맞는 게 아니라 조공을 바치기까지 왜 그러냐 그러면 이웃 나라의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아람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아람의 나라를 이기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스리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하면서 조공을 바쳐 그러면서 우리가 떼를 대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기름을 부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거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그 모습이 예우에게도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예우가 가진 신앙의 한계가 있구나 또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에 보면 제목이 악인들의 치유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악인이 아시리아, 이세벨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악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세상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악인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평가 안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지 못하면 항상 우리 가운데 탐욕과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꼭 신앙의 한계를 보여요 잘하면서도 어느 한 부분에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안에서 살펴볼 것이 있다면 아하 왕조의 악의 뿌리가 되는 이세베리나 그 다음에 또 정력교류를 맺었던 아시아나 그들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들의 죽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세베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와서 전하니 예우가 이르되 이는 여하께서 그 종 뒤집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베리의 살을 먹을지라 이미 엘리야 시대 때에 이세베리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예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세베리라고 하는 여인의 그 자리는 너무나 대단했거든요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대단했었습니다 갈미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도망쳤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세베리의 파워였거든요 그러니 누가 저 이세베리라는 여인이 어떻게 개들의 밥이 될 거야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욕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골롯에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만물이 있다는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좌우지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에 다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내가 이런 업적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노력하고 기업을 세워서 내가 벌어놓은 어떤 그 재물 그 능력 이런 것이 나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안 걷어 가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걷어갔으면 내가 이런 업적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세벨이 이렇게 되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어떤 예견을 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점치듯이 예언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에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안에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거를 깨닫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 채 마치 그냥 목사님들이 기도해지면서 당신은 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언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뭔지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는 것이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에 들리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서서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뿐입니다 그저 내가 이런 업적만 바라보고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